나두 저 캐릭 이해 완료 우리 멍멍이 밥 줘야 돼 우리 어? 개새끼 밥 줘야 된다고 우리 왼쪽 라인 허락 저 도라지가 씨발 저거 2대1이 1대났고 씨발 미루콩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사기 캐들만 하니까 씨발 미루콩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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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콩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나만 … 자막lane 한 줄 Sarge 시끄러 간드는 재 antigask 차리고ane 드디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아? 구르미 배가리 찢기 2차전 왔죠 했다 안녕 지금 준비해라 슈퍼였더라 우리 기본기가 님들을 알급인데 그래? 뭐라이네 기본기 속에 유말라 하스레는 가다나이 다락이 노스완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냐? 이건 시X? 야, 다크 꼬리네. 님이 어디서 나오고? 뭔 소리이냐면 내가 알았었잖아. 3팀 아래에 나왔어. 월담쓰네. 월담쓰려고 쓴 거 아닌데? 1팀 아래에 나왔어. 1팀 아래에 나왔어. 1팀 아래에 나왔어. 4팀 아래에 나왔어. 아아! 세례를 가면 안 넘어 어떻게 어디에 가야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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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놓고 ㅋㅋ 에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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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저씨! 미쳤어? 죽어라. 건배 승부는. 꺼져. 그래 너 대가리 찍히기 25초 전. 어쩌라고. 무료 먹먹이! 달려! 무료 먹먹이 빨리 가. 이들 대가리 찍히기. 2초 전. 맞았다? 지하 흔들리는거 적용했다. 연기.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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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무엇을 함살봅니까? 수루. 2초 전. 정신이. 무슨 소리가 있어. 하는걸. 하이. 대략. 러비가πα음이. 왜. 그니까 녹음을 잘못했는지 쿠르미 스키스는 자꾸 마우스로 들리는... 칼리의 시간이요! 안 들리는데... 들리니까 이런말 하는거 아니지... 자! 누구야! 그 시간... 모두가 미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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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절타 걸어오는거 맞잖아 왜... 가만히 있어... 소기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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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교재채가 더 편한데 이거? 대상인데 이거?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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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بي auf에uch 이 상황이 힘든 한입 어이구.. 저기 그 역부가 왔네? 아 봤나? 날 죽여놓고 네 옆에서 탔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날 죽여놓고 네 옆에서 바로 탔으니까? 어휴.. 사람이 적으니까.. 아이치, 일찍 밀거 ㅋㅋ 참아 어휴.. 참아 참아 얼떼찍 참아 이번 판은 기어가는 이유가 있다. 하필 옆에 있는 게 염쿠라 가지고 그래. 저 캐릭터 보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기어 올렸어. 너 새끼들 대가리 깨를 대가라. 파니큐라는 들어온다. 지금 이 새끼들 어디갔지? 오른쪽이겠구만 그러면. 우리! 우리 씨발쟁네. 이 새끼 뭐해. 주인의 물리는. 주인의 주광하고는 뭐하지. 이 새끼. 야 어디갔냐? 마술이네. 진짜 마술 같은 경로네 저거 씨발. 어디갔냐 새끼? 아이 비밀비밀. 존나 마술이네 저거. 이런 거 보고 매직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 카리의 시간이야. 이제 어딘지 알 것 같다. 미친 새끼. 머들을 막았어. 주인의 주광이. 내 입장할 수 없다. 노 Minutus이. 몇 시장할 수 없었다. 이래요. 미안해요. 땡어로. 선명한 물단다. ische는 bus지 않았어. 足先からずっと 交わせて素晴しい経験も 合宿に溺れる体 心を連れて 揺り加えた我慢の中 自然のが理想 いらない全てはいらない 磨き上げてるんじゃない 何か無理的に 磨き上げてるぐらい 磨き出しやるがままだい 何か無理的に生まれるのは 期待外れない刀 磨き上げてる サラバ サラバ コッタガンゲリーションドゥイナネ ジェンプ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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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リの時間ですわ 少し調子が出てきた 天国か地獄に行く ならば ジェンプは ジェンプは 凄くて ジェンプに行くだろう きっと ジェンプは ジェンプ、 정말ikiizada 잼스터 grade 일uer의다 죽여버리네요 요걸 아 왜 못 죽이지? 템 차이가 얼마나 난데 좀 올린 것 같더라 좀 단단하긴 하네 안 되겠구만 저거 가르치고 원초에 가르치고 Extra돼요 자아 우리 몸무게가 많이 먹더라고 가보이지 거다보니 나아 하나, 나아 나아 내게 나아 나아 기존의 영웅 죽여버려 죽여버려 너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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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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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칼집 넣을 때마다 한 명씩 먹이 떨어지는데 저거 2티야 맞아? 한 명씩 먹이 떨어지는데? 이 방에서 단판할래? 꺼져. 이건 이방 안 해? 까리의 시간입니다. 이 방에 델타가 이겼다고? 백알이 흔들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백알이 흔들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백알이 흔들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진짜 어떻게 아무 스킬도 없이 나온거지 저길? 백알이 흔들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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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알이 흔들었으면 이기지는 이대로 백알이 흔들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저기 이기지 않았을까? 아니구나. 어쩔 수 없지. 뎀 좀 살까? 전템이 아니라 사오리를 왜 들고 다녀 미친 새끼야. 사오리를 왜 들고 다녀. 왜 데모 가지? 죽을! 사리톡이?! 아니, 나는 타올 보고서 섹시할 때는 마시오. 우리의 국가 Steve Asuka가 파이밍에 딱 남겨져서 슈가까스하려는 순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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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소위에 눈을 잘 섬어 거리는 카이도 szablike냐는 거 같냐고 그럼, 어디서 가야 될까요? 아이치, 아이치, 아이치. 이상한 진진 rek 늙 Dir 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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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loser? 누구야? 남식을 죽었다 случа이로 내 몸이 죽는 거야 내 몸이 죽을 거야 내 몸이 죽을 거야 당신은 마시켜서 내가 이것이 죽는 거야 몇 고로로를 쓰랴 어떤 시원 statist지? 마지막으로 저는 내 몸이 죽었다 뭐지? 내 썬더를 보고 어떤 생각들였냐 아니 보고나서 어티를 눌러야돼 썬더를 보고나서 안되누르지마 씨발이 손가락에 썬더보고나서 안되누르지 말으신 듯하고 있어 X같다 왜 다시 오세요? 돌아가서 승룩이 죽겠는데 아 이제 40개까지만 할까요? 아 당험분도 알았지? 벌써부터 아 내가 왔다 참고로? 아니 그냥 저거 저거 차이가 너무 심해 아니 아 씨발 좀 잘났다 얘 장기 장기 그 시간 드디어 저게도 많이 강하면 되니 근데 시야를 시발 힘들어요 시야가 굉장히 무거다 우선하면은 우리가 웃는건 이유냐? 우리 델타가 우주진이면서 가면은 니들이 들어와서 뭐랄 수 있는지? 너들이 들어와서 뭐랄 수 있는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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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핵이냐?? 뭘 보고 쓴거야 저거 sonst인거ㅋㅋㅋㅋ 아 맞았어 아 맞았어 아 맞았어 아 맞았어 다시키려고 이 게임을 끝내버리겠다 아 맞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우! 어떻게 뵙게 되요. 자아! 저희 왁스에 가야될거죠! 아 존나 튼튼하네 그냥. 아 얘 밀려가서 이게 안 나오네? 이게 또 안박혀 미친림다라. 왜 이렇게 안آ올거죠? 줍니다. 다 아프다 아니 체력에 다 체력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 체력이 있다구 미쳤면 죽었네 이건 죽었네 아직은 체력이 안쪽으로 원래 저게 맞아. 흔들아 저게 맞아. 이 사람 이상한데? 우리 겔타가 니보다 피가 많아서 그렇지 높았으면 아니 우리 팀이 이상하다고 왜? 정상적이야 사람은 원래 사람은 원래 사라바다 우리 어디서 어디서 죽을 것일지? 델타 오고 있냐? 죽는가요 석류는 적 쪄게 됐어 왜 심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 많네 석류는 적 없어 사라이 애돌라 아 Davko가 죽었어 자막 오늘의 체험을 진행해오는 중 야 너무 사이키라 죄이 없다 똥캐서 재밌고 랜덤에서 뽑았잖아요 아니... VIP 레벨가 안 되나 펴소크 빨리 오세요 어디 들어 들어 20대사 눈에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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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리버 가자! 그래... 에피엔딩이다...